여러분은 지금 포항의 캠블라이트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확실하고요. 그리고 블랙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걸 이제 또 밝혀냈습니다. 자 이 조그마한 하나에 다이아몬드 결정체가 엄청나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직접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조금씩 자 조금조금씩 결정체가 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 보세요. 요거 요만하죠. 요만합니다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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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요거 보시죠. 요만합니다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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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엄청난거죠 다이아몬드 결정체가 지금 반짝반짝이고 있는건데요 제 끝을 때렸는데 이 정도면 속안에는 결정체가 나올겁니다 틀묻이 엄청난 다이아몬드 결정체가 나올거에요 손톱만한게 나올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요정도 되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정도 요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또 블랙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약간 불순물이 섞여있는 흰색 계열 투명 크리스탈 계열 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이상 포항 셀프린터 앵두금 성분 분석소의 박현철입니다 박현철입니다